자, A는 48파운드구요, 그 다음 B는 106파운드입니다. A의 섹션 1부터 가볼게요. 천천히, 섹션 1 시작! 1 & 2, 3, 4 & 5 & 6, 7, 8 좋습니다. 섹션 2, 1, 2, 3, 4, 5 & 6, 7, 8 좋습니다. 섹션 3, 주먹 날리는거에요. 섹션 3 시작! 1, 2, 3 & 4 & 5, 6, 7, 8 좋습니다. 섹션 4, 1, 2, 3 & 4 & 5, 6, 7, 8 좋습니다. 섹션 5, 1, 2, 3 & 4 & 5 & 6 & 7 & 8 섹션 6, 1, 2 & 3, 4, 90, 180, 가메, 4 하고서 A가 끝납니다. 그런 다음에 3시 방향, 9시 방향에서 B가 있어요. 자, B는 16카운트입니다. B, 섹션 1 시작! 1, 2, 3 & 4 & 5, 6 & 7 & 8 섹션 2, 1, 2, 3 & 4 & 5, 6 & 7 & 8, 섹션 2, 1, 2, 3 & 4 & 5, 6 & 7 & 8, 그렇죠. 1, 2, 3 & 4 & 5, 6 & 7 & 8, 1, 2, 3 & 4 & 5, 6 & 7 & 8, 1, 2, 3 & 4 & 5, 6 & 7 & 8, 1, 2, 3 & 4 & 5, 6 & 7 & 8, 1, 2, 3 & 4 & 5, 6 & 7 & 8, 1, 2, 3 & 4 & 5, 6 & 7 & 8, 1, 2, 3 & 4 & 5, 6 & 7 & 8, 1, 2, 3 & 4 & 5, 6 & 7 & 8, 1, 2, 3 & 4 & 5, 6 & 7 & 8, 1, 2, 3 & 4 & 5, 6 & 7 & 8, 1, 2, 3 & 4 & 5 & 6 & 7 & 8, 1, 2, 3 & 4 & 5 & 6 & 7 & 8, 1, 2, 3 & 4 & 5 & 6 & 7 & 8, 1, 2, 3 & 4 & 5 & 6 & 7 180, 12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B 한 번 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한 분석 28카운트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 무릎 포인 1, 2, 3, 4, 무릎 든 상태에서 택 1 1, 2, 3, 4, 그렇죠 28카운트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28카운트를 다시 해보고 택 2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택 1이 없어서 택 2입니다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하시고 1가전으로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하고서 또 다시 A하고 택 1으로 마무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